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워낙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평파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평파성에 가난한 둘째가람 서루한 그런 신문사가 뉴욕타임스니까 당시 뉴욕타임스의 에디터가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성인 거죠. 그러나 2024년도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향성은. 그 편향성은 여러분 왜 생기느냐.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기는 거잖아요. 2024년도 11월 6일 날 아침에 뉴욕타임스가 좌측 상단에 올렸던 기사 제목이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한국의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헤리스가 왜 패배했냐.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미국의 엘리터들이 선택한 미국의 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은 데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적인 오만인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4년도 선거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은 2016년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당시 뉴욕타임의 최고 편집자는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사과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2016년 선거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힐러리가 대성한다고 이렇게 외친 다음에 이렇게 패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국가에 대해 더 잘 보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킨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언론이 여주인공이었던 힐러리 후보에 당선될 확률을 91%나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16년 선거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2020년 선거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인종 성 기타 모든 것에 대한 반동적인 견해를 가진 파시스트 또는 반파시스트이며 파시스트 대통령 후보에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이런 CNN이나 이런 방송은 지금도 트럼프 후보는 파시스트고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런 표를 던진 사람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어 이거죠. 기자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지하는지를 진지하게 취재할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옳은 거니까 너희들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 대담한 언론인들은 이 파시스트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랍습니다. 파시스트라고 보는 겁니다. 파시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흑인 남자도 정신 나갔고 뭐죠. 라틴계 남자도 정신이 나갔고 전부가 정신이 나간 겁니다. 백인 우월자뿐만 아니라 시스페닉 파시스트 흑인 파시스트 미국의 정치사회학의 현대 분류체계인 유대인 파시스트의 최신자가 가장 예상치 못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전부가 아마 정신 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20세기 100년 동안 좌익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 바로 지적 오만이지 않습니까 나에는 잘났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파멸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지적인 오만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뭐죠 윤석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지적 오만이 나라를 또 망가뜨리겠습니까 눈에 보면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빌론의 붕괴법하고 비유할 정도로 이번에 엉망진창으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공화당에 일관된 은행 왜곡 민주당 대통령의 맹백한 부실과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은폐하는 담합에 이르기까지 적나라한 당파상을 두 배로 늘림으로써 미국인들 사이에 여전히 신뢰가 거의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의 맹백한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담합을 벌렸다. 완전히 뭡니까 자기들이 정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월저널의 여러분들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야 언론사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완전히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가 뭡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한 겁니다. 트럼프를 어떻게 몰아붙였냐 러시아의 꼭두각시다 위험한 범죄자다 그렇게 뭐죠 완전히 뭡니까 정신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호돌했는데도 불구하고 8년간 캠페인을 했지만 이번에 트럼프에 투표한 미국인 수가 과거에 6300만에 7400만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7500만으로 찍게 됐고 뉴욕타임스가 퓨리츠상을 많이 수상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을 바라보는 것은 지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돌아가신 서강대학 김열규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고성에서 낙장애가 살아보니까 시골에서 평생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이 삶의 본질을 훨씬 더 여러분들 정확하게 깨뜨렁 경우가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민 문제로 생활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데도 엘리트들은 전혀 딴소리를 한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민 불법 입국자 문제를 자세히 폭로하고 탐구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것은 사악한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나쁘게 대하는 민주당의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 취재할 때를 선호합니다. 취재를 거의 안 왔다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데 불법 입국자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동물학적 호기심 대상으로 바라본 건데 정신나간 인간들이라고 양심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대다수 주류 언론들은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와 관련해 사실 취재보다도 자신들이 믿는 신념이나 믿음 즉 미주당 후보의 당선이라는 목표에 맞춰서 사실보다는 신념이나 바램 그리고 소망을 합리하는 보도에 치중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닥터에이아이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의 객가성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편향된 보도를 했고 확정 편향의 위험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신념이나 예측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뭐죠 트럼프는 악이고 헤리슨 선이라고 생각한 그런 신념에 맞춰서 그렇게 맞춰서 기자를 만들어 내보낸 겁니다. 균형 잡힌 보도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정념의 노예다라는 말처럼 인간은 사실이나 진실에 주목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느낌 기분 이익 혹은 신념이나 소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본성은 확정 편향이 있고 자기가 믿는 것을 그냥 옳다고 보는 겁니다. 인지적 부조와 자신의 신념과 현실이 불일치하게 되면 현실을 왜곡시켜 가지고는 합리화라는 겁니다. 인간 본성이 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아주 중병인 겁니다. 비판적 사고 사실 기반 판단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100%를 망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틀리면 계속 수정 보완해놔야 되잖아요. 수정 보완 못하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교육도 부실하니까 한국 사회에 뭘 가지고 고치겠습니까 옳고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비용을 치룰 거 아닙니까 미국도 대학들이 상당히 작용화되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